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창단의 공연이 오호라 꽃잎 표현했던가요? 훌륭했습니다. 한 주가 더 남았지만 올해 합창단의 멋진 공연 합창이 훌륭했었고요. 내년도 참 기약을 하면서 합창단이 없는 포회법회는 안 꼽는 찐빵, 요즘에 그런 말이에요. 고무줄 없는 팬티같다. 그것처럼 소중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도 정말 정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동지였습니다. 동지팥죽 거하게 잘 되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강사에서도 동지팥죽을 아주 훌륭하게 잘 동참을 써서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해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꽃잎님들, 우리 교강사 가족, 형제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정말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해주셨고 우리 스님들도 대중훈련, 모든 사부 대중이 함께 오랜만에 원반을 해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법회에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준비 안 된 스님이 법문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저도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곤 하지만 밥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부강 형제들의 사실 보건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박답을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동지도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 5년만에 이렇게 다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동지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수님이 보인 이대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00일 학업성취 기도 수능기도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따로 떼어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장울력도 오랜만에 우리가 사부대전이 같이 했었죠. 그렇게 무엇보다 기도 내에서는 1080일 기도를 열심히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교육원이 새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교육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회양을 하셨고 지금도 여기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7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쌀 나눈자들과 불광, 화합의 방 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있죠. 계층법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청소년 어린이집업회 그리고 이제 청년법회가 부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중단된 것을 새롭게 복원해서 한다는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공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해왔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그냥 10살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수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도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반응했다는 생각이 드고요. 지금 1주문 밖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 현수막도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악의 찬생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웃 종교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념적으로 또 정대로 그렇습니다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이런 행사에 입각해서라도 현수막 하나 정도는 내걸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서울 법년사에 총무 소임을 살 때 부처님 오신날 치은한 일요법회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법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드문 일이었죠. 왜냐하면 절에서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모시고 보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절에 와서 이렇게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자님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좋아하고 그때 제 생각은 이런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그게 7, 8년 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태보가 된 것 같아요. 더 활동화가 되지 않고 서로를 배타시하는 그런 문화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불광사는 조금 더 헌연하게 마음을 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라도 조금 더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종교들과 연대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성탄전 시즌입니다. 성탄전하면 누구나 관심이 있죠. 제 역시도 어릴 때 그런 경험도 있고요. 성탄전에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에피소드 없는 분도 없잖아요.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성당에 가서 신부님과 수녀님이 말해서 6개월 동안 신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작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세례령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저는 원래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학생 교육을 받고 보니까 학습 차원에서 만족을 하고 싶고 왠지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에게는 맞지 않다. 공부 차원에서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의 신부님 수녀님의 모습은 지금도 가기진 교육이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꼬맹이 때 국민학교 때 하면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성탄절날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가서 뭘 많이 얻어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성탄절은 당연한 대목인데 평상시 때 그런 친구가 꼭 교회를 가야 된대요. 같이 가자. 나 안 간다. 당신이 없다. 그런데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 분만 가겠다. 갔어요. 교회에서 이런 이런 예배를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꿍꿍이속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더니 이실직구 를 하는 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전도사님이 500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 이런 마곤지 같은 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끝나고 이걸로 같이 짜장면을 먹자 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 조금만 참으면 된대요. 그 당시에 보면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사실 조금씩 용돈을 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역시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 뭐에서 무수한 행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절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는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이야기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살고 집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전 다 모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혹시 찾아올까봐.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머리 긁적이고 빨리 그 순간을 너무 모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역시 나에게는 그때 스님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 침묵으로서 부처님이 무기를 설하셨잖아요. 잘 모른다. 가만히 있으면 발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교의 금기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왔으니 정상 참작을 해서 저한테도 200억을 더 주더라고요. 친구 500억 저 200억 끝나고 가서 그 당시 짜장면이 500억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양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져요. 200억이니까 만두까지 더 시켜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덕분에 어른들이 짜장면하고 만두까지 더하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물지지자기보다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전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정말 기독교의 척계인 성탄절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웃 종교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웃 종교 영화 영화 지뢰와 관련된 불광사평 불광 보폐 관련된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에 보폐보면 간략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영화 제목은 신과 함께 가라 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과 함께 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국에도 천만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신과 함께 가라는 독일에서 만든 2002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신 기독교의 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들이 카톨릭 후도사들이에요. 후도사들이 이제 여행을 길 위에서 만들어진 대단한 많은 야기들을 엮겋던 영화인데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또 코미디풍의 영화라서 누구라도 공감할만한 호재이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수사라는 수도사를 말하거든요. 신부와 수수화가 달라요. 사실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잘 안하고 또 수사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부들은 사제의 서품을 받은 사람들을 요즘 해요. 성직자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신부들은 지역 교구장이라고 하죠. 지역 주교에 명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사를 집전하거나 신자들 관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반면에 수녀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자를 수녀님과 수남 수도자라고 구분을 해요. 남자의 제가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자 수도자들은 수녀라고 명령을 하고 그런데 남자분들은 수남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소수남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하고 그냥 수도자를 수사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 수도사를 그래서 형수사를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약간 이중국적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구신부도 있지만 대부분 성당에서는 교구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도사를 하는 거예요. 분류와 좀 비교를 하면 굳이 비교하기 대상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는 산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사스님들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수행 참선 정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들도 공동체에서 영적 활동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견주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 명의 카톨릭 수사와 수도사와 한 여자가 나와요. 영화에는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애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도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여행 영화고 길이 위에서 그런 의미를 깨달아가는 길이 위의 영화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호부예요. 창작되어진 우리가 이제 저는 바람이 있다는 그런 영화는 영화로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 보니 영화에 민감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영화는 영화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허구라고 봐야죠. 왜? 모든 사실일지라도 카메라가 드리는 순간 그런 허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감독으로도 개입되고 카메라 움직임도 감독의 의도에서 카메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감독과 제작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한번 카메라 담고 또 편집을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구사님들은 영화는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 흥미 또 감동 요소로 받아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17세기를 배경으로 했던 교황총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칸토리아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소속된 수도원의 이야기예요. 칸토리아 교단에 소속된 수도원이 독일하고 이탈리아 두고 뿐인데 여기 영화의 배경은 독일의 깊은 산골에 있는 수도원을 말합니다. 여기 수도원은 오직 찬양 성가만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신공을 해서 이단으로 찍혀요. 우리 합창단이 있지만 그러니까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영화에서도 확실한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오직 찬양 성가만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글쎄요. 뭐 아마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텐데 굳이 오직 찬양만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게 문제의 시가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찬양 성가 라고 하면 의식 연불 정도 라고 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구초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수행도 있죠 좌선수행 그 외에도 연불 주류요기 여러가지 화경사불도 있고 다양한 수행 방법으로 구초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식 연불만으로 우리가 구초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불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할 정도 이니까요 자 그랬다보니까 이분들이 고립되어서 이분들만의 수백 년 동안 수도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결연을 하고 숨겨 사는거죠 워낙 고립되어서 살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후원자 한 분이 있었어요 수도원의 건물주 하루는 그분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방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방을 빼라 집 나가라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 하죠 하느님의 건물주라는 말 하잖아요 여기 영화에서 딱 그런 것 같아요 수도원에 있는 수사가 전부 내년인데 쫓겨날 판에 생긴거죠 그래서 수도원 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수도원을 버리고 버리고 나한자의 판에 냈으니까요 그래서 충격으로 자리에 눕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세 명의 수사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거기 수도원에는 한 200년 동안 전해져 오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 교단의 부범집이에요 비록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단과 정상의 범주는 대명한 게 사실 있습니다 왜 인구가 많으면 정상인 거예요 사실 보고 그렇죠 어쨌든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오로타 주범집이 있어서 몇 백 년 동안 고관을 전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의 주범집을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도 전해달라 그리고 수도원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들은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예정 준비를 하죠 영화에서는 전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미와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수도사들이 잠깐 그런 성격을 말씀드리면 한 명은 벤노 수도사라고 했는데 굉장히 학구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문자에 집착할 정도로 그래서 음악의 자료들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의 타실로다라는 수도사는 우리도 보면 원주나 공양주 정도 식당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농구 출신이고 또 한 명의 수도사는 막내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꽃미남이에요 알고서 돌아가고 있어요 딱 꽃미남이라는 순간 이 수도사가 역할이 클 거라는 걸 증상이 되죠 사실 거의 주인공급에 가깝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치면 동자 승종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릴 때 절에 들어왔던 위험이라고 그 세 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유혹에 직면을 하게 돼요 먼저 시골농구 스타일의 오디칼 수사 타일론은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30년 만에 자기 고향집에 들게 됩니다 수사가 된 뒤 30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가는 길에 우연히 지도를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 거죠 가서 보니 이제 너무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니까 노무가 또 반갑기도 하니까 얼마 더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를 보양할 겸 또 지친 신심을 달릴 겸에서 이제 나는 수도사를 그만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환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실로 수도사를 남겨놓고 남번에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탈리아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세상 물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차역에서 잘못 갈아타게 돼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이 노숙을 하기도 얼마나 좀 신세가 철양을 해요 그런데 마침 그 기차역에서 하차에서 내려오던 예수의 신학교 여기는 이제 종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의 신학교 학교 교장 신부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벤노 수도사는 과거에 어릴 때 자기 젊었을 때 공부했던 동문수학의 고반인데요 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두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얼마나 더 차량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신학교로 가자고 합니다 하룻밤 거기서 자면 안되지 않으면 자고 이제 다음날 우리가 안내해 주겠다 해서 예수의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학교 가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자랑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우리 예수의 신학교에 음악 자료가 굉장히 많다 사실 유럽에서의 음악은 교회 음악사와 동기만 하거든요 굉장히 교회 음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벤노 수도사가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료를 보여줘요 너무 희귀한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벤노 수도사가 또 깜빡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 신학교 성당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죠 신학교 교장 옛 도반 그런데 사실은 그 교장은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옛 도반이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단이잖아요 자기는 정통이고 그러니까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복물이 전해진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그 주범집을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해야죠 한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벤노 수도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명 이제 질문 꽃미나 아르보 수도사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르보 수도사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통이라는 신부 사람들이 더 이단 같은 거예요 위사도 올리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도사들은 3명 4명 이사로 매일 우리처럼 내부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게 당연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에 한 번씩 이사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노 수도사를 찾아가서 빨리 이탈리아로 가자 하는데 말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라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기차역까지 바에다가 여기자가 있습니다 여기자에게 전화를 해요 나를 좀 도와달라 여기자한테 와서 표를 또 끊고 이런 거 수독을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자가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불행인지 행복의 시야 하신지 전화를 안 했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둘이 또 이렇게 사랑을 하겠어요 만나서 영화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정리를 해보면 타실로 수도사는 음식의 욕 또 가족이라는 애에 빠지게 되고 베노 수도사는 명예욕 또 집착 문자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수도사는 인성의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 살아가는 현 수소를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여러 가지의 피소도가 있어요 재미있게 풀어나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차츰차츰 자신들이 구조의 수단으로 불러왔던 성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원래 믿음으로 돌아와요 음 그 집에서 이제 환속을 하겠다는 타실로 수도사는 30년 동안 수도원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는 틀리지 그러니까 집에서 늘 하는 일이 방에서 이렇게 성가를 부르는 일이니까 어머니 노모님을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은 수사에게 반드시 막겠다 하고 다시 공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타실로 수도사는 다시 이제 젊은 막내 수도사를 향해 찾아옵니다 앞서 보니까 밴노 수도사는 성당이 거의 닫혀있는 꼴인 거죠 그래서 밴노 수도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당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한 번 열리는 미사 근데 이 장면이 이 영화에 굉장히 명장되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당 미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유럽에 있는 아직 성당을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유럽 고건축에 높은 또 스텐글라스에 아주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엄한 연주들이 연주 그리고 많은 신도들 신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위직에 사례신부들이 있는거에요 여기는 이제 대중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고위신부들 사이에 벤노 신부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미사곡을 연주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여기자가 미인계를 통해가지고 공명을 좀 받고요 이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벤노 수도사를 그리고 감동을 지어서 그 미사곡이 주의 손길 받아들인 자에요 왜냐하면 그 가사 중에 신과 함께 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곡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미사곡이 쫙 올리면서 그 뒤에서 막내 수사가 상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요 주의 손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찬송 성가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음폭이 달라요 저음과 고음을 자유좌재로 할 수 있는 수도사 이잔 말이에요 이 선자 불러도 이 성당을 꽉 채우는거에요 그 음양이라는거에요 신자들이 놀래죠 왜 젊은 수사가 와서 그렇게 이제 성가를 부르니까 웅성대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이제 타실로 배로 수도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또 이렇게 같이 부르는거에요 두 명이 부르니까 성당을 꽉 채우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신부들도 웅성웅성되죠 그런데 이제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가장 험난한 사람은 앞에 앉아있는 동료에 있던 벤노 신부들 굉장히 식은땅 흐릅니다 그 노리를 결국에는 벤노 수도사도 다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합창해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수도사가 같이 노래를 성가를 합창하면서 성당 밖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의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유튜브 가시면 친구와 함께 검색하면 다만 오래된 영화이기도 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차역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강릴적인 순간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화는 정교적인 소재를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진지함도 있고요 훌륭한 휴머니즘의 미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타툴릭 영화지만 우리가 정교영화로 본주로도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혼란과 방황 그 내용보다는 그 혼란을 이겨내므로써 더 견고한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세 명의 수사사들이 겪는 이탈과 혼란을 우리는 비난할 것 같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타실로의 환속에 대한 고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벤노의 신앙을 저버린 행위 사실 그 다음에 막내 수도사의 이성적인 일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도원 원장의 유언과 배치된 행위 자신들의 교단과 배치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기다려준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딱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던지는 건 안되나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요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여러분 이런 문구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는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많은 대중들이 벌을 내려달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 현장에 있던 예수가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와 같은 게 예수 그런 말을 듣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한 것이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한 이에 대해서 성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에 대한 어째 보면 인간의 이선에 대해서 말했다는 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주제를 마음의 목소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세 명의 수도사가 서로 화음을 넣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결국 수술을 구한 것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어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시전의 어울리는 정교 영화이기도 하지만 영화 속의 인물들이 목격지까지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우리 불강사의 일정과도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수도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의 수도원에 이어서 규범집을 전하게 구한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막내 소사는 성당 밖으로 다가요 뭐 그게 여기자를 향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선택을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위해서 자기 삶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나름대로 감동 장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고비마다 마음의 목소리로 화합을 이론했다는 것은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강사에 이제 와서 손을 보니까 7월 1일부터 여름 가을 겨울이 왔어요 이제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제 불강사의 살림살이 이해를 한 데는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사달한 일들이 많아서 1년 정도는 후딱 지난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강사 올 때 특별히 바라거나 이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강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고요 옆에서 뭔가 을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 이런 거였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먹어야 오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 얘기를 제 스스로에게도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지난 날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의 신이 있다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불강사와 함께 요정은 갔으면 하는 말을 여기 계신 분들은 불강사의 가족이고 형제들이니까 편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불강사가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작은 인연들의 하나의 결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지리산 산중에 있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벌써 좀 지난 얘기죠 처음으로 들은 적이 불강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 은사 스님이 여기다가 법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법인 스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법인 스님 제가 상자예요 그런 일도 있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기도 소임으로 기도 스님으로 했던 담준 스님이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 위에 사형이에요 저하고는 형제 같은 사이잖아요 또 그러한 인연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에는 광동구에 동명사가 30주년 돼가지고 기념법회까지 했습니다 사주계 스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기도 소임을 했던 데가 동명사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마하바냐 바람을 염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불강사에 와서도 그러한 염송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하바냐 바람을 하면서 그때도 어느정도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불강사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지간한 불강사와의 인연은 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처님 아래에 모여 사는 우리는 불강사의 정말로 일물죄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중이 있고 인맥이 있고 개파가 있고 우리가 나뉘가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이런거 있으면 불교는 아니죠 사실은 불강사의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불강사 문중의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저 역시나 현대 한국 불교의 산 지식이죠 지식 선지식이고 강덕 크기 아래 휘하에서 검찰에서 살고 있다는게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년전에 송복구 길상사에서 제가 코교 소임을 본적이 있었거든요 송복구 길상사는 여러분 잘하시겠지만 법정수임 향기가 있는 거잖아요 소임을 보다보면 늘 법정수임 이야기해요 길상사는 법정수임 향기 따라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또 좋아하고 제 스스로도 법정수임의 책도 많이 보려고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 법정수임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게 나름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강사에서 광덕수임의 정신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도 정말 훌륭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수임이든 광덕수임이든 간에 두 분 다 현재 한국 불교의 정말로 등불 같은 분들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발음은 이런 훌륭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지금 현재에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 난데 광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한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보니 법정수임은 이제 비구 법정 이렇게 좀 많이 회자가 돼요 뭔지 모르게 우리와 약간 친근감 있게 그렇게 부르는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있는데 찾아보면 광덕수임께서는 항상 큰 얼음 또 큰 스님 덕하 이렇게 좀 더 항상 수식어가 종격의 수식어를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만드는 허상이거나 조조화의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격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신은 높게 해야되고 가슴은 춤으로 가득 차야되고 스승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되는 그런 증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 스님의 선양 사업을 잘 실천하는게 그게 돈이죠 말로만 구호르만 해서는 자유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정을 할 때 불자들은 보통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죠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감사 우리 불자분들은 당연히 광덕 스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하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 스님과 정신과 그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딱히 정리를 해보면 제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가졌던 분다 라고 저는 상당히 들어요 그런 대한 가르침의 바탕이 반야바람이고 고연행운이고 또 수수불교이고 이 말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게 불광이다 정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광사 대중으로 오기 전에는 불광사의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상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사실 지금도 바뀌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알면서 차근차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불광사에 왔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주인 말들에 안한 것 없이 내가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판단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쌓인 불광사에 쌓인 자료들 또 이별 법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나름대로 관찰해 보았던 시리즈들이 있었고요 사실 사실 시시비비나 앙금이 길어져서 그렇지 과거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일단락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정작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쉬움이 많은 날씨가 됐다는 겁니다 꼭 저렇게 해야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소요법회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초청보탈생들이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위를 하시잖아요 법적으로 1인 시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한 항의는 당연히 보장주의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도 해야 되고 가타붙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다만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가 아니고 어떤 투지를 하는 현장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도래한다는 부처님의 도래하는 법답기에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의 법도를 벗어나 있는 배려와 겸손이 없는 화가 나 있는 얼룩진 상태다 할까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초청법사 스님이 오시면 제가 법상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한번 승용차로 올 때도 있고 가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험한 말들을 좀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 제가 굉장히 부끄럽죠 법사 스님들 또 어떤 법사 스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불광사 법대를 가겠다고 하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불광사 법대를 가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냐 불광사 법대를 가진 간 게 아니다 맞지 않다 굉장히 불자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너무 결심해서 그 법률을 바로 수신 차단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교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볼 때 참 안타깝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비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 폭력적의 그런 상태 아쉬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러고 오시는 분들 가끔 어쩌다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보면 사실은 또 좋은 분들이 또 많아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일부의 비삼식적인 분들 외에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불광사 불관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광사 상황은 그렇게 부당하고 비관적으로만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소중한 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비전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쌓여진 장벽이 있다 보면은 하루 아침에 해소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좋아지는 관계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라톤의 긴 여정을 향해서 승마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우짜고 말하면 제가 이제 아마추어 마라톤어를 한 적이 있어요 풀코스도 몇 번 만주를 하고요 군대 부대시대 장벌이상 마라톤 군대 선수로 활동도 하고는 마라톤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말하면은 정신과 기초 체력이에요 그거 없이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못해요 출가하고 나서는 뛰어보는 적이 별로 없고요 아침에 개웅전 가서 조금 뜀박질하는데 그것까지는 야구반을 차고 어 어떤 그런 것들은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4차 절집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와 법회죠 그리고 이걸 아울러서 수행이라는 내용으로 할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을 하게 되면 또 법회에 와서 조우용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유를 인식을 하게 되면 구독들이 지속적인 굳건히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힘으로 우리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건대 지금 불강사와 의료법회의 상황은 좀 느슨한 호의로 의료지원을 하는게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제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의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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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bst 개인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좌ận 다를 현재 계대, 견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위약할 수 모 Mask 법위 지ом 법 위к перед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신부제고요 화음, 합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 외부의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파업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따뜻한 얼굴, 말 한마디가 올바른 길로 가는 도시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결코 악음만 쌓여가는 헛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끄러울수록 차분하게 내면의 소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주위가 마음의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달콤 빠따름한 말들이 내 귓전을 많이 울립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내면에 울리는 소리 외에 내 귓전에 울리는 소리들은 속지 말아야 하고 다 가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그 소리들은 가짜다 라는 인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야흐르 불광을 위한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질 때 다시 타오르면 불광의 역사를 띄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를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행인 1, 2, 3 역이 아니에요 정말로 당당한 불광의 주인공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광의 정신을 우리가 월곱게 지킴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불광 형제들이 예전처럼 모여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불광이 다시 타오른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미래와 희망이 다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광도 스님께서 바랬다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말로 다시 타오르는 불광의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싶고요 올해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제가 법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불가능했을 법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벗어 이뤄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부 공동체가 다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불광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런 미련을 가지고 내년 새로운 해를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냐바람이